반갑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요 뭐를 주로 해서 해야 되는가 우리 원불교에서 보면요 이 하자는 조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1년 교당에서 그거 해봤나요 수지대조하고 신봉검사 해봤어요 신봉검사 연타님 안 해봤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신봉검사 신봉검사 신봉검사는 우리가 이제 대정사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신봉검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신봉검사의 큰 맥락은요 뭡니까 신봉검사요 이거 꼭 무슨 경찰서 가서 경찰서 가서 말이죠 이거 조사받는 것 같아서 좀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분을 자기가 검사하도록 대정사님께서 신봉검사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점수를 딱 내면 신분이 딱 밝혀진다니까요 경찰서 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분을 자기가 검사하는 거예요 이 신봉검사의 대정사님의 신봉검사의 핵심은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첫째 당연등급 두 번째 뭡니까 부당등급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당연등급 부당등급 그래서 이 신봉검사의 기본 털이에요 이것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기본 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연등급이 점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가 올라가고 부당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자 당연등급이 말이죠 당연등급이 100이면은요 부당등급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부당등급이 100이면은 당연등급은 얼마입니까 이게 0이에요 자 부당 당연등급이 80이면은 부당등급은 얼마입니까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0이면은 이건 뭔가 30이 나오는 거예요 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올던처럼 형평만계가 딱 형성된다니면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이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선님께서는 이 당연등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심신을 작용해라 이게 뭔가 하면요 치사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다가 줄을 대가지고 공부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자존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등급에다가 줄을 두가지고 우리가 치사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사공부를 하면은 당연등급이 올라가면서 부당등급은 자연적으로 낮아지 버리는 거예요 치사공부가 잘 되는 것이다 자 계문 이제 앞으로도 할 것인데요 계문이 중요합니다 계문이 중요하지만도요 당연등급을 다 해가지고 신심공심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당연등급에요 그래서 이것을 맞점을 다 받아버리면요 계문은 자동적으로 안 범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0이 돼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당등급은 뭘로 돼가는가 하면요 계문번과 유무에요 계문을 자기가 어느 정도 실천했느냐가 부당등급의 점수로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요 이 두 가지를 대중선님께서는 우리 정전 수행편에서 뭐로 밝혀 주셨습니까 아 진급강급이죠 진급강급인데 구체적으로요 이 당연등급은요 이거를 실을 하는 것이 뭔가냐면 솔속여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당등급은 뭡니까 계문이죠 계문 계문요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솔속여론을 제대로 실천을 다 해버리면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솔속여론을 잘 실천해보면 솔속여론은 몇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16가지 솔속여론은 16조에요 그래서 솔속여론의 16조를 우리는 당연등급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시사공부는 그중에서 돼버린다는 말이죠 하자란 조목 말자란 조목에서 우리가 하자란 조목에다가 줄을 두고 공부해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솔속여론을 위주로 해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작업취사공부는 그중에 있는 거다 그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문은 부당등급이 되는 것이다 참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리에 맞추신 것이 말입니다 참 세밀하시죠 아주 주밀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말이죠 교리를 전반적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우리 교리가 이게 대종사님의 대각의 경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자란 조목과 말자란 조목을 정하는 방법 이게 자기가 정해야 되거든요 하자란 조목도 정해야 됩니다 말자란 조목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할게요 첫째는요 하자란 조목과 말자란 조목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뒤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복잡한 것이지요 복잡한 것으로 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내 가야 되느냐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지내 가야 되느냐 그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한 번 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 정했다 그러면 하여간 거의 안 빼놓고 합니다 요새 제가 지금 열해봉이라고 이만한 봉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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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 펌퍼를 300번 쳐요 그리고 척추 대기 운동을 해요 마지막이에요 척추하고 열해봉하고를 딱 일자로 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 할 때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잖아요 근데 척추를 딱 대가지고 딱 이걸 누워버리면요 척추가 이게 등이 쫙 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앞으로 등 안 굽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간단한 것에서 이거 지금 고맙고 하는 것도 말이죠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는 전목은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 길을 자꾸 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는 복잡한 것으로 이제 가는 거다 이것이 하자는 전목과 말자는 전목과 설정하는 방법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낮은 단계에서요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요 저 밑에 낮은 단계 아주 낮은 단계 아주 낮은 단계 낮은 단계가 낮은 단계가 간난한 거예요 하루 일과요 하루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 연타님은 하루를 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요 상관에 따라서요 상관에 따라서요 하여간 저는 상황에 따라서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게 안되더라고요 어제도 오후 되면 제가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지진 났잖아요 그 시간에 영문명원에 가서 제를 하나 지낸다고 그것을 재진에다가 보니까 지진 났다고 그러대요 어제 걷기를 못 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일과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관으로 가는 거예요 석관을 데리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죠 완전히 길이 덜 때까지 석관 딱 길이 덜 때 석관 그 다음에 이 석관을 지내서 일과 간단한 것을 시작해서 석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마음 상태 마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요 탐심, 진심, 치심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삼독심 아닙니까? 탐진, 치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단계에서 진심을 내냐 안 내냐 이것을 말이죠 이제 이런 단계를 다 하자면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내가 진심을 내지 말자 하는 것은요 저 높은 단계에 가지고 숙달된 사람들이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들이 법마상정급의 단계에 가서 탐심과 진심 이런 것들을 대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급이나 특신급에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떼내버리면 나 이거 끝내버렸다 끝내버렸다 얼마나 맹쾌합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 성취감이 생기면 계속 뭔가 하면 공부에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동기유발 된다 동기유발 아시죠 동기가 유발이 되는 건 공부가 자꾸요 그래서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성취해내면 성취감에서 동기가 유발이 되고 그 동기유발 된 것에서 계속 진취적으로 공부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용하는 공부 아시겠죠 그래서 유물엄 대조는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끈수를 정하자 끈수를 정해서 우리가 대조를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유물엄 대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물엄 대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이어서도 이제 또 방법이 있어요 대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대조의 방법은 첫째 대조 방법은요 이거 뭔가 하면요 챙기는 마음 유물을 점검하는 거예요 있고 없음을요 그래서 내가 챙겼으면 유렴 안 챙겼으면 뭡니까 무렴 그래서 그냥 일단은 챙기는 마음만 가졌으면 유렴이에요 초기에서는요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안 챙기고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렸다 그건 무렴이죠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거 그 유무에다가 끈수를 유렴 무렴을 번수를 계산해 갖고 적는 거다 이 말이죠 적는 것이 이제 첫대장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챙겨서 성공 성공 성공을 했으면은 유렴이고 챙기긴 챙겼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무렴이에요 참 보세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업을 짓는 거 아닙니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 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을 짓는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챙겨가지고 성공시켜 내야지 완전한 업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좋은 업의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챙겨서 성공했나 챙겨서 실패했나 여기에다가 번수를 정해가지고 기재하는 것 그것이 유무에는 기재의 방법이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융문형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심신을 사용하는 이 융문형 공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의 총체적 방법이에요 이 융문형 공부가요 그래서 이 총체적 방법인 이제 일기에 융문형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이게 이제 상시일기거든요 지금 아니 상시일기죠 상시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시일기 첫째는 융문형 대조예요 이제 두 번째는요 합석상황 기재예요 학석상황 기재 그래서 이것 참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는 자선을 매했고 염불을 매했고 경전 사경을 매했고 이 시간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 11과목의 각 과목 있죠 그 과목을 하루 일과 속에서 자기가 실천했던 내용의 시간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방법은요 학석상황을 기재하게 하신 것은 상시훈련이죠 이것이요 지금 상시훈련 아닙니까 지금 상시일기는 상시훈련에서 하는 일기거든요 상시인데 상시 속에서 뭔가 하면 전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맞죠 전기를 전기로 하는 것은 전기훈련을 할 때는 아침 선시간 이거 딱딱 딱딱 정리해서 하잖아요 정리해서 하는 그 전기를 상시를 전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말이죠 보완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를 떨어지 않고 생활하거라 그 생활의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학습상황 기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경전념만 얼마였고 한 그 학습 내용을 기재하는 거 이것이 상시일기의 두 번째 첫째는 유명의 대조고요 두 번째는 학습상황 기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상시일기의 세 번째는요 뭔가 계문대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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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문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온 김에 합시다요 계문은요 우리 계문은 계문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보통급이죠 두 번째는 특신급이죠 세 번째는 이제 상정급 이 세 번째는 이 세 가지가요 보통급 10개는 이제 주로 공부인 초급자가 몸으로 짓는 수지대죠 몸으로 그래서 중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살도음에서 시작하죠 그 그건 이제 조금 더 안겨가 들어가면 특신급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거는 신 몸으로 짓는 신이에요 이거는 구예요 입으로 짓는 것이 말이에요 뭐 악한 말을 말며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입으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계문에 아 구시하문이라고 구시하복지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게 이제 신구예요 그리고 상정급은 뭔가 하면 이게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 신구의예요 여기서 단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계문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 단계적으로 설정한 계문의 단계가 우리 대용사님께서는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보통급에서는 요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단계를 딱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특신급으로 넘어가거든요 30개월을 한몫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니 이것이 교당에서요 석관화 되질 않았어요 이걸 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보통급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요 법위가 이제 특신급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특신급 시켓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정급 가면은 뭘 지켜야 되는 거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위의 사정 따라 가지고 계문도 그것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단계별이다 단계별이 그래서 정확하게 대중사님께서는 이 계문을 말이죠 보통급에서 지킬 계문의 정도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특신급에서부터 특신급은 믿음이 난 사람은 이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정급은 서로 싸움하는 거죠 법과 마가 상전한다고 그러죠 그 상전하는 사람은 이 정도 계문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교과 과정과 같아요 교과 과정은 뭔가 하면요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배울 것 2학년 배울 것 3학년 배울 것 그리고는 초등학교에서 배울 것 중학교에서 배울 것 이게 다 단계별로 정해져 있죠 이게 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과 과정은 치밀하게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 과정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요 첫째는요 파괴가 없어요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파괴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보통법에서 지킨 것을 특징법에서 가서 또 지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통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법에서 지켰던 그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특징법을 지키는데 쉬게 되는 거예요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파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법에서 지켰던 그것이 밑바탕이 돼요 바탕이 돼가지고 특징법을 쉽게 지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교과 과정에서 원칙입니다 파괴가 안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초월이 안 돼야 된다 초월은 뭔가 하면 건너뛰는 거예요 보통법하고 특징법하고 연결이 안 돼 교과 과정에서 연결이 안 되면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도 가면 배울 것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중학교의 교육을 성장시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똑 떨어져 버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초월이 돼 버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공부의 동기유발이 되질 않죠 초월이 안 돼야 된다 초월 아시겠죠 초월 안 돼야 된다 그래서 파괴와 초월이 없어야 한다 이게 뭔가 하면 교과 과정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대중사님께서는 계문, 삼식계문, 보통급, 특징급, 상장급 이 세 가지 단계로서 파괴와 초월이 없는 주민한 그와 같은 단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 계문이다 우리는 그런 계문을 지키라고 지금 받았고 있다 이거 알으셨어요? 이제 계문을 지키면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영문을 지키면 되죠 이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시일기를 끝냈죠 상시일기를 그 다음 방법이 뭡니까 작업치사 공부 방법이요 마지막으로 심일과목 중에서 남은 것이 있죠 뭡니까 전기훈련 심일과목 중에서 이제 상시일기까지 했으니까 남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남은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주의예요 주의 공부 주의 공부 주의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주의 공부는 뭔가 하면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공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공부 그것이 주의 공부다 주의 공부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이것을 하나하나 설정해 가지고 토를 떼어나가는 공부예요 하나하나 설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참 대중관이 너무 주밀하게 밝혀서 나중에 부쪽 범위 나오죠 내가 법을 너무 푼석적으로 밝혔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상근기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중하근기는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밀하게 밝혀주세요 주의 공부를 이거 이제 아까 유물엠 대조하고 비슷하죠? 유물엠 대조하고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공부는요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설정을 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주의 공부는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설정을 해요 내가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안 하기로 한 일은 이걸 안 하겠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 주의 공부가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아는데요 과거 시대에는 주의 공부가 그렇게 요청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과거 선천 시대는 느린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린 시대라고 하면 자기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거 이거 발로 걷는 거 이때 주의하는 것은요 뭐 이거 간단하잖아요 주의하는 거 또 예전에는 운송 수단이 뭔가면 소 달구지였지 않습니까 달구지에 소 몰고 가면서 주의할 거 그렇게 많겠어요? 또 사고가 좀 난다 하더라도 별 사고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스피드한 시대죠 속력이 엄청 빨라져 버렸잖아요 엄청 속력이 빨라지니까 KTX 이게 지금 300km를 달리잖아요 언제 한번 뉴스에 보니까요 울산역에 KTX가 서가지고 사람을 내야 되는데 서긴 섰어요 그런데 문을 안 내려주고 버린 거예요 안 내려주고는 섰다가 그냥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사람도 못 내렸고 탈 사람도 못 탔어요 순간적 실수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우주인이에요 우주전을 타고 지금 우주에 올라갔다 이게 지금 지구 계도를 순환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주의가 과거 선천시대의 주의하고는 질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주의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 앞에 맞죠? 지난번에 경주를 갔다 오는데요 경상도 가자면 오송에 가서 갈아타야 됩니다 또 신경주역에 내려가지고 그것도 신경주역에서 타가지고 오송에서 와가지고 또 익산 오는 걸 갈아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말입니다 지금 갈 때는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1시간을 오송에서 쉬었네 오는 때는 뭔가 하면요 13분 여유가 있어요 오송에서 익산 오는 차하고 경주에서 오송 도착하는 차하고 도착해가지고 13분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말이지 13분 만에 연착이나 해가지고 열차 놓치면 내가 오늘 집에도 못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이 열차를 타고 댄기도 시간을 딱딱딱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엄청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송역에 내지가지고 홈을 어디에 있는 홈으로 가야 되는가 모르면 잠깐 동안에 열차 놓쳐버린다니까요 맞죠? 자기 홈을 못 찾아가면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의는요 어떤가 하면 세밀한 공부에요 세밀한 공부에요 아주 세밀한 공부입니다 우리의 심성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공부가 주의 공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 공부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 10일간 마지막이 뭡니까 초행 초행 공부에요 이제 이 초행 공부는 뭔가는요 이제 그 정전에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 행실가짐 이거 벙벙하죠? 행실가짐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을 행실가짐 무엇이 행실가짐인지 벙벙하잖아요 아주 방만하고 벙벙하고 그런거에요 사람은 행실가짐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있는데 인도 정의를 실행하는 거에요 인도 정의에 내가 어긋났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만 대조한다 이 말이에요 조행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인도 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 그걸 대조하는 거에요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 그래서 주의 공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사람은요 마무리한 사람은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이 공부로 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인도 정의만 대조하는 거에요 그것만 대조하는 거에요 이건 아주 건수를 크게 잡고 유무렴 대조도 말이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자고 안 그랬습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돼요 하루를 유렴으로 살았냐 무렴으로 살았나 그거 증거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내가 유렴으로 살았다 오늘은 무렴으로 살았다 이게 돼 있죠? 한 달을 유렴으로 살았냐 무렴으로 살았나 이것도 되겠죠? 1년을 유렴으로 살았냐 무렴으로 살았나 이것도 되겠죠? 나중에는 평생을 유렴으로 살았나 무렴으로 살았나 우리 혜성님 일생 끝날 때 유렴으로 무렴이에요 무렴이고 싶어요 무렴이고 싶다고? 저는 유렴이고 싶어요 그렇죠 유렴이고 싶죠 일생을 말이죠 그래서 일생을 놓고 한건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조형이 아주 대범한 실천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세밀한 실천 세밀한 심신작용이에요 주인은요 주의 공부는요 조형 공부는 뭔가 하면요 대범한 심신작용 아시겠죠? 대범한 심신작용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밀한 심신작용을 하면 사람이 뭔가 하면요 세밀하긴 한데 너무 꼼꼼해 가지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있어요 우리 동창 중에서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소지품을 말이죠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남자가 말이죠 꼼꼼하게 소지품을 정리한대요 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수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하면서도 대범해야 돼요 대범하면서도 세밀해야 돼요 실천이요 우리가 작업치사의 실천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만이 제대로 된 작업치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와 조형이 짝이 딱 되는 거예요 주의와 조형이 짝이 돼 가지고 우리의 심신작용의 실천을 말이죠 세밀하기도 하고 대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임들은 대체로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대범하긴 해요 그런데 어느 선임들을 내가 딱 보니까요 딱 대보니까 알거든요 그 대보니까요 월명함에 절을 갔는데 우리 남자정화단이 갔어요 제가 총무할 때입니다 남자정화단이 그래서 월명함 가서 우리 정산종이 계셨던 곳이니까 내가 가운데 대군전 가운데로 탁 들어갔어요 내가 안내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우리 정화단들이 그리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선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원불교 교무님들은 진짜 무식하네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 여기는 가운데로는 주지선임이나 들어오지 저리 옆으로 들어야지 가운데로 들어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요 우리 정화단의님들은 다 주지선임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 덕에 다 주지가 됐다니까 근데 내가 그 선임을 딱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배를 하고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요 범사님 아시는 분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랬지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다 가시고 아는 사람은 당신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단들이 참배를 하고 나와서 쌍선봉으로 갔죠 쌍선봉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두 어른이 거기서 법인기도 해저를 하신 곳이 쌍선봉입니다 그 변사네요 원명한 옆에 가면 쌍선봉이 있어요 두 신선인이라고 그래서 두 어른이 두 신선인이라고 해서 그 쌍선봉에서 법인기도 해저식을 하셨다니까 두 어른이 거울을 내시가지고 그걸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주지한테 붙잡혔지 아 막 석도암 털을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 뭐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섞어 있다가 말 자주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기이한 말을 한 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석도암의 복원을 하면은 협력해 주려고 한다고 내가 그 말 한 마디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아이고 다 버려져 버렸어요 그 말 한 마디야 그러고는 책을 한 권 줘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그 책이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받아 갖고는 이제 나왔어 나아가고 내가 쌍선봉 뒤로 찾아가니까 우리 정화단 후배들이 우리 총무 말이지 선임한테 두드리맞을까봐 나를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책 하나 얻어 갖고 간다 그래서 내가 딱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방만하기만 하면요 실속이 없으면요 방만한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실속은 있는데 방만하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대범하지는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보청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조형공부다 아시겠죠 조형공부요 그래서 주의와 조형이 짝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성을 원만하게 원만한 심신작용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자 이제 끝났는데요 심리과목 전체를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제일 첫째는요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연불과 자선이 짝이 돼요 안 짝이 돼요 연불만 해서는 안 되고 자선만 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입자는 연불부터 시작하고 숙달되면 자선부터 하고 연불은 추중벌레 아주 거친 벌레 있죠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래서 초입자는요 연불을 통해 가지고 나마미타불이라고 하는 일념집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고 자선은 뭔가 미세유주 미약이 흐르는 생각들 있죠 그 미약이 흐르는 생각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선 공부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선만 하잖아요 맞죠 자선만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연불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딱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온전한 심신의 수호 공부가 연불과 자선이 짝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사령국에서 경전 어두성리 이게 짝이 되는 거죠 이게 짝이에요 자 경전은 뭔가 하면 읽고 쓰는 공부라 그랬죠 어두는 생각으로 궁글리는 공부라 그랬죠 어두성리는 생각으로 궁글리는 공부 그래서 쓰기만 하고 생각으로 궁글리지 않으면 생각이 편협 될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하고 써질 않으면 위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함으로써 온전한 헤두를 단련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전과 읽고 쓰는 헤두 생각으로 궁글리는 헤두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게 해서 짝을 이루었다 이걸 같이 봐야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와 성리 이게 또 짝이에요 이게 또 짝이에요 어두는 뭔가 하면요 사 공부에요 성리는 뭔가 하면 이 공부에요 그랬죠 이게 사는 뭔가 하면 이게 넓은 공부에요 치해를 넓히는 공부에요 헤두를 넓히는 공부 그것이 어두에요 헤두를 넓히는 공부에요 성리는 뭔가 하면 헤두를 깊게 하는 공부에요 깊게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헤두가 말이죠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넓기만 하고 깊지 못하면 그것은 박식하기는 하되 박식하기는 하되 사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사는 밝을 때 이체가 안 드러나는 거에요 그러면 이체만 하면 사가 어두워요 그래서 일사가 어두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짝이 돼 가지고 같이 봐야지만이 완전한 헤두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짝이요 강연과 혜화에요 이게 또 짝이죠 제가 이거 짝 지어서 얘기했죠 강연은 뭐 속에서 헤두 단련입니까 구속 속에서 헤두 단련 구속 속에서 헤두 단련 해와는요 자유 속에서 헤두 단련 자 그래서요 우리는 강연과 혜화 이게 짝이 딱 돼 가지고 구속 속에서도 헤두가 단련 되고 자유 속에서도 헤두가 단련 되고 그래서 강연만 하면은 구속이 돼 가지고 이제 헤두가 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혜화만 하면은 헤두가 뭔가면은요 거만해진다 그랬어요 거만해진다 그래서 거만해지지 않고 눌리지도 않고 그런 완전한 헤두를 단련하는 것이 강연과 혜화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짝이 뭔가 하면요 정기일기와 상실일기 이거 지금 아까 쭉 얘기했죠 이게 짝이 되죠 이 짝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겸함으로써 원만한 실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의조행 주의조행이 짝이에요 자 주의조행이 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밀하면서도 대범하고 대범하면서도 세밀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정기훈련 11과목 전체가 전체가 말이죠 대중사님께서 사막 수행을 완만한 사막 수행을 우리가 지냅니다 자 멋지죠 자 이런 법을 말이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마쳤네요 어떻게 1년상 서음문을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오랜 시간을 지금 했는데 이제 공부법을 다 마쳤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그분은 맹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